왜 이렇게 안 와?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늦게 와요? 네? 1분만 더 늦었는데? 1분도 늦으면 늦은 거죠. 이거 검토하고 있어요 이따가 준비하고 마트 가게. 내가 진짜 배우는 거야. 그날의 인사를 울지마 울지마 부디 행복해져 설문조 다 떨어졌는데 어디 있어요? 저 위에 녹색 복사 사랑해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제 두 번 다시 너에게 해줄 수 있나 설문지 입건했어요 설문지? 켜 안 들어가 보니까 제가 배신 꺼내줄 거라 이렇게 누가 뭐래? 여보세요? 자기 날씨가 돼? 자기 다시 돌아갈 순 없지 여보세요? 핸드폰으로 오세요 그럼 주차장으로 오세요 쇼핑백으로 아니 괜찮은데 이수씨가 구울까 봐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주고 빨리 갔다 오라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다 울지마 아픈 내 가슴아 미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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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널 미워해 이제 널 미워해 너를 잊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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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던 오랜만인데 나의 전부였었던 널 아프게 해서 미안 잘 지냈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난 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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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네 가슴에 물씬처럼 새겨져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 너는 네 가슴에 물씬처럼 새겨져